이번이 우리 외삼촌이네 우리 외삼촌이니까 얼른 가갖고 좋은 사진 남기고 싶은 거 있으면 얼른 빼세요 엄청 싸요 싸우는다잉 그리고 또 쭉 가시면 저기 삼거리에서 뻥튀기를 팔아요 거기서 줄을 서갖고 드시더라고 줄을 서갖고 그 뻥튀기를 살라고 그만큼 맛있고요 종류도 다양하고요 또 그 옆에 가보면 또 카페라떼 뭐 가고 아메리카가 너무 이런 거 커피 파시는 분도 계시고 그쪽도 가면은 또 뻔데기 옥수수 또 뭐 치즈 혹도 별의별 것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셔도 근데 입은 즐거워야 돼요 입은 즐겁지만 여기는 뭐 눈과 귀가 즐거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즐겁게 해드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보 끝 가자 가자 세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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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그대뿐인데 내 모습과 혁날리던 사람도 인생사기도 아무도 못나 하는 정노금 들여 가슴에 비결이 남아 내 몸을 져주는 너는 아직은 가진만으로 더 나 못해 잊어뜨리고 더 볼까 차먹치는 어딘지가 그 zd shelters 겨뻤 찍 hazardous 마감님 덤데드 히든 내 고생만 여까나는 사랑은 인생 사이든 모호가 한 장목으로 간섭배 기자리만에 게리만으로 가요 찬짓만으로 아직은 하늘물은 내 꿈을 전주면 아직은 하늘물은 안녕! 잘게! 우후!